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이 왕이 되신 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이 된 사람 낳는 어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복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리치신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옛사람의 삶을 바꾸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로 지나가시다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시며 어부인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시몬이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지요 그러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손짓하며 도와달라고 했지요 그들이 와서 도우니 배 두 척이 물고기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곧 그물과 배를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도 배와 그물과 자기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제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오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사람을 낳는 제자로 부르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 교획을 위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죠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에 시몬 베드로는 즉시 그물과 배를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런데 훗날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서 한 여종의 말을 듣자마자 나, 나는 예수라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며 환경 앞에 무너진 베드로를 보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영혼에 숨겨둔 과거의 상처와 내 고집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육신의 생각과 불신앙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모두 벌이는 영적 전쟁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후대까지 보장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계속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에게 길들어진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도 힘있게 불러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보그마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도대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까요? 창세기 3장에 출연한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망권세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망권세 잡은 사단이 재앙과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절대 운명을 바꿀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인퇴하게 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네 광폭살래혔네 그래서 야구부서 4장 7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순복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와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짓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정말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옛사람의 자아 창세기 6장 끊임없이 귀신 들린 상태로 귀신 문화 속에 살고자 하는 내피림 사상 그리고 창세기 11장 사망권세에 잡혀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바벨탑의 저주를 내 몸에서 무너뜨려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모든 신앙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자신이 귀신 들림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술가로 사도행전 19장 9절 그리스도의 도를 싫어하고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이 마귀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에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를 깨트리라고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진짜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 이름에 힘입어 내 속에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드는 더러운 저죄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아침에 눈을 띄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앙의 왕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람 몸에 있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저주와 재앙과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 낳는 어부로서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멋진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도계획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 낳는 어부로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몸에 사단이 가져다 준 거짓과 고집 모든 생각을 벌이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모든 족소로 가서 제자 사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응답으로 누리는 역동적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